안녕하세요. 이제 2차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학습과정안을 수업하는 곳은 이지선 유아이명 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유아이명 학원과에 2차를 하는 흉내만 조금씩 내느라고 급급하신데 저희 이지선 유아이명에서는 진짜 합격할 수 있는 풀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이지선 유아이명과 함께라면 경기도 자기소개서부터 시작해서 면접, 수업, 나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특별히 교수학습과정안이 있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 교수학습과정안은 초수 선생님들은 교수학습과정안이 뭐지? 이런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건 수업계획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계획안은 사실 저는 모든 수험생 선생님들이 다 듣는 것을 강추해요. 과정안이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일단 수업계획안을 쓸 줄 알아요. 수업을 하잖아요. 선생님들께서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게 있다. 이런 분들은 안 들으셔도 괜찮겠지만 그런 분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수학습과정안 수업이야말로 모든 선생님들에게 필수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과정안 수업이 과정안 시험이 있다. 시험이 있는 과정안이 들어가 있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과정안을 갖다가 TCTC. 아니 옛날 TCTC 이거 있잖아요. TCTC. 여기서 C 빼고 T만 들이따 써놓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뭐 막 발목만 열어. 이거는요. 아무 자게 쓸모없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렇게 하실 텐데 이거는요. 출제 채점 포인트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 문제 이렇게 나지도 않아요. 옛날처럼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해가지고 TCTC에서 C 빼고 T만 막 쓰는 거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떨어지는 가반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고 올해는 서울이 시험을 안 보지만 서울시험 봤을 때, 작년에 서울시험 봤을 때도 옛날처럼 그런 문제 자체가 그렇게 안 나아요. 평가원, 평가원도 완전히 요즘 추세 문제입니다. 요즘에 각 대학 유아교육과 보세요. 누가 옛날 시험으로 수업 실현하는지 그런 과제를 내는 교수들은 없어요. 스팀, 이런 거 수업하는데 전부 융합, 이런 거 수업하는데 무슨 옛날처럼 막 틀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2차 붙을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합격하시고 싶다. 짧은 시간 내에 과정안 완성하시고 과정안이 안 되면 수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선생님들 과정안과 수업을 완성하시고 싶다. 그런 선생님들은 이거 필수입니다. 이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TCTC 이렇게 해가지고 붙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를 구조화시켜야 되고 요즘 추세에 맞는 수업으로 준비하셔서 과정안 쓰셔야지 합격합니다. 문제 자체가 옛날 걸로 안 나와요. 과정안 쓸 수가 없어요. 요즘 문제를 딱 받으면 어머, 이거 갖고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 같은 경우엔 아예 거의 백지를 줬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평가원 지역들도 평가원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 아니에요. 요즘 해싸리에 충실하게 문제를 냅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 과정안 짜고 오신 분들은 과정안이 없는 지역이라도 이걸 꼭 들으시길 바라고요. 저는 당연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임용고시 출제의원 인력풀 교수예요. 따라서 제가 종합적 사고력을 겨냥한 1차도 계속해서 적중하고 2차도 계속해서 적중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강의를 전부 다 선착순으로 끊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제가 받고 싶어도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모든 것을 다 해서 받으리기 때문에 무한정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말 붙기를 원하신다면 오십시오. 어떻게든 오십시오. 제가 선생님들 다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그런 수업 과정안 샘플들 그리고 이미 합격한 분들 저는 아무 샘플이나 이런 거 안 드려요. 수업도 아무나 한 거? 아니, 그런 걸 시간 낭비하면서 왜 봅니까? 검증된 분들, 합격생 그리고 정말 출제의원급의 교수들이 만든 수업 이런 거 아니면 안 봅니다. 그 다음에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의 수업 이런 거 아니면 안 봐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아무나 하는 수업을 도대체 왜 보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저는 그렇게 무책임한 샘플들은 안 드려요. 제가 드리는 모든 샘플들은 합격생, 최우수상 수상기관 아니면 합격생 이런 것만 드리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된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전과 매우 유사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출제의원 인력풀이니까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드리는 문제로 시험 보신다면 반드시 합격입니다. 선생님들, 우리 이 수업은 1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총 3회 진행이 됩니다. 모든 수업 자료는 다 PDF 파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이 반은 전부 첨삭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반은 과정안 작성 과제를 드리고 피드백이 1회가 들어가 있어요. 피드백 1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말씀드렸지만 계속 TCTC 이거 하고 계세요. 그리고 T, C만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뭐 발문만 잔뜩 쓰면 시간 다 가요. 한 60분 정도 과정안 쓰는데 그리고 지면도 되게 좁거든요. 거기다가 T 몇 줄 쓰면 끝나요. 그렇게 하면 합격 못합니다. 좁은 지면 안에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가 명백하게 들어가야 되고 놀이중심, 유아중심의 관점이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스팀이면 스팀, 그리고 융합이면 융합 하여튼 출제하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2019 개정 누리과정 요즘 수업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혼자 안 됩니다. 제가 정말 놀이중심 최우수상을 받은 그런 기관의 연간, 월간, 주간, 일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여드릴게요. 그거 수업 과정안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근데 요즘에 연한, 월한, 주한, 일한 다 짜는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놀이중심 최우수상 받은 기관은 그런 걸 다 짜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책에 맞게끔 연간, 월간, 주간, 일일 이걸 한 세트 정도는 다 봐야 연령별로 봐야 머리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잘한 선생님들 것 이런 것들 다 보여드릴 테니까 그런 거 보시고 반드시 선생님들 감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첨사까지 해드리니까 과정안 어렵습니다. 과정안 가지고 선생님들이 당락이 많이 갈려요. 과정안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과정안은 더구나 가르쳐주는 데가 없어. 왜냐하면 못하니까. 왜 안 가르쳐줄까요? 답은 간단해요. 못 짜니까. 본인들이 못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가르치지. 짤 줄 알면 왜 그걸 안 가르치겠습니까? 수업도 못해가지고 이상한 사람들 수업 보여주고 이러는데. 선생님들 수업도요. 병설, 단설 우리는 공립교사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립권은 볼 필요도 없어요. 사립권 볼 필요도 없고 공립 걸 봐야 되는데 공립도 원장 원감도 수업 못합니다.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처럼 수업하면 떨어져요. 공립 원장 원감이 누가 수업 잘한다고 그래요. 장학사?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수업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런 이상한 샘플 보느니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합격생, 합격생들도 검증된 거. 제가 딱딱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과정안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짠 거 이런 건 필요가 없어요. 요즘에 정말 딱 잘 짠 거 이런 거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 원감도 괜히 수업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라 수업 이론이 없어요. 실무만 있기 때문에 사상 누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수업 이론 없이 현장에서 본 것만 갖고는 본인은 수업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임용고시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임용고시를 출제하는 교수진들은 수업 이론이 머릿속에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이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짜 수업의 권위자 2차의 권위자인 이지선 교수가 아니고는 2차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2차 왜 강의 안 하겠습니까? 2차 중구난방으로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여기는 이거 하고 저긴 저거 엉망진창이잖아요. 왜? 못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면 딱 하지. 할 줄 알면 하지. 왜 안 하겠어요?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못한다고 했는데 다 안 하잖아요. 진짜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실한 권위자가 하는 이지선 교수한테 오시면 짧은 시간 내에 고생 안 하고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안 하는 데 가서 배우지 마십시오. 자신 있게 모든 풀커리를 갖추고 가르치는 이지선 교수에게 와서 개인지도 받으시고 과정안도 배우시고 실전모의고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험가 어디에도 2차 실전모의고사 개인지도 이런 거 제대로 안 합니다. 하는 척만 하는데 가보면 없어요. 수관신청도 안 받아요. 그건 안 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나 못해요. 이 말을 둘러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이지선 교수에게 와서 확실하게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과정안을 하는 것은 이지선 교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과정안은 수업이론이 쫙 집약돼 있는 거예요. 수업이론이 머릿속에 없으면 과정안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자, 이지선 교수는 과정안 가르칩니다.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피드백도 다 해드려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작년에도 인천 이런 데 과정안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해주는 대로 수정 다 받아서 뒤집기에서 저쪽에 굉장히 상위권으로 합격하신 분들 여러분 계십니다. 자, 선생님들 과정안 작성 후에 피드백도 해드리고요. 과정안 모르겠다. 딴 데 아무데도 없으니까 그냥 이지선 교수한테 바로 오시면 됩니다. 좀 일찍 오세요. 그래야 제가 많이 가르쳐드리죠. 막 임박해서 오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도 이거 고치라고 그러면 과연 소화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빨리 오시면 제가 이것도 고치세요. 저것도 고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많이 알려드리죠. 빨리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께 놀이중심 최우수상 놀이중심 최우수상 기관에 수업 과정안 사례들을 충분하게 제시해드립니다. 저는 강사 안 써요. 제가 직접 합니다. 아니, 왜 남을 씁니까? 제가 가장 최고의 전문가인데 그리고 선생님들은 저를 믿고 오는 건데 왜 남을 씁니까? 100% 제가 다 합니다. 2차 모든 강의는 100% 제가 합니다. 자, 그 점을 명심해 주세요. 선생님들은 이지선 이름 믿고 오시는 거잖아요. 100% 이지선이 합니다. 자, 그래서 과정안 사례들도 충분히 제시해드리고 주안, 일안, 월안, 연간 논리적 구조에 맞춰서 과정안을 제시하고 분석합니다. 100% 이지선 교수가 A부터 Z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 붙잡고 알려드리고 개인 지도하고 실전 먹어보고 이렇게 안 하고는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2차가 더 쉬울까요? 노! 아니에요. 1차도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까지 철저하게 해야 합격했던 것처럼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할 때라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인생이 장난입니까? 꼭 합격하셔야 되잖아요. 간절하시잖아요. 인생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답은 이지선 교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지선 교수가 진행하는 2차 풀 패키지에 반드시 오시고요. 수업 과정안 다 찾아보십시오. 다 찾아보십시오. 가르치는데 저밖에 없습니다. 다 오셔서 과정안 배우시고 과정안이 있는 지역이든 없는 지역이든 반드시 이 수업 수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2차 합격이 소원이십니까? 최종 합격이 소원이십니까? 1차는 잊어버리시고 지금은 2차 시즌. 2차에 올인해서 준비하시는 자만이 최종 합격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합격하시기 원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밤을 새더라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손을 잡아드릴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